안녕하십니까? 모든 주식을 빨갛게 빨간주식 이상로입니다. 저희가 이제 매주 일요일날 여러분들하고 이런 녹화 영상을 찍고 난 다음에 항상 업로드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난 시간은 하루 빼먹었습니다. 제가 독감이 너무 심하게 걸려가지고 요즘 유행하는 것들 다 따라하고 있습니다. A형 독감이 걸려서 한 주를 씌웠습니다. 다시 한번 양해 말씀드립니다. 대신에 또 여러분들께 고마움을 표시할 일이 또 생겼습니다. 여러분들이 최근에 또 유튜브도 많이 구독해 주시고 또 영상도 많이 봐주시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군들도 많이 사주시고 그래서 수익도 많이 보시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덕분에 또 영광스러운 자리가 제가 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상반기에는 제가 1등이었고 한국경제TV 전체 60, 70명 되시는데 거기서 제가 1등을 차지했었고 그리고 이제 후반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간 베스트 파트너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등수로 따진다면 합쳐서 6등 정도 되는데 좋은 거는 제가 40대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최연소 상을 또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주식상에서도 또 제가 또 베스트 파트너 뽑히면서 이관왕을 차지한 또 유일한 전문가가 또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이게 다 우리 구독자분들 덕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회원분들 덕분이고 2024년도에도 지금 마음 잊지 않고 여러분들이 시장의 트렌드를 잘 가져가시면서 또 수익을 크게 극대화시킬 수 있는 수익의 웃음꽃이 만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제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최근에 많이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또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또 오늘 시장에서도 크게 급등하는 모습들이 또 나타났습니다. 지난 시간 복습부터 하면서 또 이번 주는 또 어떤 종목분들 우리가 매매를 해서 또 수익을 볼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영상도 많이 봐주셨고 지난 시간에 했던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반도체 팸리스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힘 역사를 반드시 봐야 된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시장에서 또 급등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지금 현재 지수 같은 경우에는 크게 걱정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수에 대한 부분 자체는 우리가 여전히 수화를 이루어내고 물량 수화를 이루어내고 우상형이 할 수 있다고 봐야 되는 거고 대신에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어떤 종목을 내가 시장에서 봐야 될지 먼저 선점을 할지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장이 이제 양봉이 형성되고 난 다음에 쫓아가는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최근에 이제 단기 트레이딩이라고 우리가 흔히 표현을 하는데 단기 트레이딩 같은 경우에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에서는. 하지만 그런데 단기 트레이딩 같은 경우에는 그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조금 손이 느리시거나 직장인 분들 같은 게 조금 쫓아가기는 좀 힘들 것이다. 그런 분들은 이렇게 이제 선점하는 매매를 위주로 대응을 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이제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미리 이제 이런 재료를 가지고 미리 선점하는 매매를 병행해 나가신다면 충분히 성과를 보일 수 있을 겁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복습 잠깐 한번 해보면 우선 이제 이 그림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그림을 반드시 외우자. 제가 웬만한 외우자는 말씀을 안 드리지만 이 그림은 반드시 외워야 되는 그림입니다. 우리가 이제 반도체 특집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팽니스를 스케치에 비교를 했고 그리고 이제 칩니스를 도화지에 비유를 했습니다. 오늘도 이 칩니스 관련된 기업이 강하게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 칩니스의 우리나라 유일한 칩니스 기업 지적세상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입니다. 삼성전자가 구매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이 팹니스에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AI 칩이라는 거에요. 엔비디아가 현재 90% 독가점을 차지하고 있는 AI 칩 설계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AMD가 진출을 하면서 AMD도 일부 가져갈 것이다. 아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가져갈 것이다. 메타도 가져갈 것이다. 애플도 진출할 것이다. 콜컴도 진출할 것이다. IBM까지 얘기 넣어. 삼성전자도 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서 엑시노스에 대한 개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는 얘기.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런 AI 칩에 대한 부분 자체가 확대가 된다면 그 앞에 있던 도화지 파는 기업들 바로 이 칩리스도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나치게 했던 내용이고 삼성전자가 지금 AI 칩에 대한 확대에 의견이 나오게 된다면 HBM 관련해서 SKNX 반도체 협력사들이 움직이면서 전공정 장비주들 강하게 올랐고요. 그러면 이제 삼성에서 이런 우리가 미래 산업 AI에 대한 부분을 준비한다면 디자인 하우스와 팩리스 관련된 기업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했죠. 그러면 지금 오늘 시장에서도 크게 움직임이 나왔던 것이죠.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부터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이제 신고가로 오늘 드디어 갔습니다. 신고가로 가면서 오늘 하루 동안 시세가 17% 상당히 급등 양산을 나타냈는데 지금 보면 이제 우리가 여기 앞에서 나왔던 24,000원, 25,000원 자리가 상당한 지지 권역으로 형성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서 이제 윗고리들이 조금 달리면서 윗고리들이 달리면서 이제 페이크 모션을 줬죠. 인위적으로 돌파를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난 다음에 오늘 이슈를 터뜨리면서 쫙 뽑아내는 양상이었습니다. 물론 오늘 이슈가 안 나왔으면 더 좋습니다. 하지만 이슈가 나왔다는 것은 정고점 부분이었기 때문에 일부 차익 매물도 섞여 있다. 대신에 이대로 여기서 이제 주가는 이렇게 빠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조금 고민을 좀 하다가 다시 한 번 더 뽑아낼 수 있는 다시 한 번 신고가를 갈 수 있는 흐름이 나타날 거기 때문에 다음 주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구간이 형성될 것이라는 부분 함께 참고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삼성에서 관련되어 있는 디자인 하우스 기업은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SKI닉스는 디자인 하우스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디자인 하우스는 인테리어 사장이에요. 우리가 이제 뭐 인테리어를 하게 되면 집 인테리어를 하면 도배, 장판, 타일 이렇게 먹고 따로따로따로따로 이렇게 구하기 힘드니까 우리가 인테리어 가서 이렇게 이렇게 해주세요 하면 인테리어 사장이 이 사람들, 이 사람들, 이 사람들, 이 사람들 모아서 뚝딱뚝딱뚝딱 만들어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디자인 하우스나 또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2차단지도 이런 디자인 하우스 관련된 기업들을 턴키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디자인 하우스 기업이 턴키 기업입니다. 이 전공적인 만능 기업들을 모아서 생산물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팸리스 기업에게 주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만들었다. 그런 이제 디자인 하우스 기업이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하나가 이제 가원칩스라고 봅니다. 한 번씩 소개해드렸던 기업입니다. 가원칩스가 오늘도 이제 한 번 급등 양상에 나타냈는데 가원칩스도 이제 삼성전자 디자인 하우스 협력사 업체고 그리고 이제 AD 테크놀로지 마찬가지에 대한 흐름을 나타냈고 지금 현재 바닥에 있는 기업이죠. 코아시아 코아시아는 코아시아 계열사 코아시아 넥센이라는 기업이 과거에 엑시노스를 설계했던 기업이 코아시아 넥센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삼성에서 다시 한 번 더 엑시노스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코아시아도 지금 현재는 주가가 많이 빠져있는 자리지만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한 번 흐름을 좀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 라는 부분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카페는 보면 이제 가원칩스도 그렇고 앞서 이제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 만들어가는 상황들이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이제 가원칩스가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AD 테크놀로지도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급하게 막 쫓아가는 매매보다 일전에 다 했던 내용들이니까 지금 이제 조정을 주면 다시 한 번 더 트레이딩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전략들 그리고 이제 팻리스라는 개념 자체가 확대되면 우리가 자율주행 칩 같은 경우에도 팻리스입니다. 최근에 이제 이런 자율주행이 계속적인 이슈가 되는 것이 우리가 이제 CS202 하나부터는 계속 이런 자동차와 반도체에 대한 융합 첨단 산업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시장의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임포테인먼트에 대한 부분이 중요성이 증가가 되었었고 마찬가지로 지금도 이제 자율주행이라는 것도 당연히 이제 고사양이라든지 또는 고성능 차량에 대해서 반드시 탑재되어야 되는 것들이 이런 자율주행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앞서 갔던 선두라고 봤던 테슬라에 대한 문제가 지금 현재는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들이다 보니까 여타의 자율주행 칩 업체들도 팻리스 기업의 일환으로 다시 한 번 더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는 양상들이 이번 주 보면 이제 현대 오토웨버의 상승 자체가 저는 의미가 좀 있었다고 보는데 결국 이제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도 이런 우리가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 자체를 좀 더 확장시킬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부분이고 최근 이제 서울에서는 심리아 자율주행 버스가 또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런 이슈가 내년까지도 계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올 것이다. 뭐 짧게 본다면 1월 달에 CS 2024에서도 다시 한 번 더 이런 자율주행 이슈는 넣을 수 있다는 부분으로 다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암기가 조금 덜 나가지고 자 그리고 지금 보면 이제 자율주행 이슈가 나올 때 칩 얘기가 나오면 텔레칩스라는 기업과 그죠? 또 이제 칩스 앤 미디어 이런 기업들은 지금 보면 정고증가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들어가기 조금 힘듭니다. 이 종목분들은 기존에 우리 유튜브를 꾸준하게 보시면서 했던 분들이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는 거고 대신에 이제 지금 현재 구간에서 봐야 되는 것은 넥스트 칩 같은 기업들 이거는 이제 한 번 올라올 수 있는 단계 또는 이제 캠트로닉스 이런 것들은 자율주행 관련해서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이런 이슈 안에서는 좀 더 부각될 수 있는 우리가 지금 보면 이제 ADAS 청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영유하고 있는 뭐 틴크웨어라든지 또는 유밸록저 이런 것들도 주가 자체는 여전히 긍정적인 것들 보면 여전히 만들어가는 그림이니까 이런 것들은 한 번은 만든다고 봐야 돼요. 대신에 이제 거래량이 조금 적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부분이지 충분히 지금 현재 시장의 트렌드와 상당히 밀접하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우리가 조금 더 들어가서 보면 이제 퓨런티어 같은 이런 영상 처리 솔루션 기업들도 지금 보면 다시 한 번 더 신고가까지 한 번 해낼 수 있는 움직임을 한 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보지 않을까 그렇게 또 볼 수 있는 자리들입니다. 지금 보면 이 퓨런티어도 하단에 있는 3만 2천원 부근 자리가 상당한 지지권력으로 좀 작용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이 종목군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자율주행 칩 관련된 기업들이 한 번 더 강하게 뽑아줘야지만 그 밑에 이제 카메라딴 기업들도 함께 쫓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카메라보다는 지금은 이런 칩 관련된 기업들이 팻리스와 엮이고 있고 온 디바이스 AI에 대한 이슈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꺼지진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앞서서 제주반도체도 크게 올라왔던 것처럼 오버반도체나 지금 제주반도체 이런 것들이 단기간에 과열 영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금 쉬어가는 모습은 보였지만 이런 흐름도 만약에 한 번 더 큰 조정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오히려 또 트레이딩 관점에서 우리가 강하게 또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런 양상들을 좀 드러날 거라고 봅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 번씩 봤던 기업들을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한 번 해보신 거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번 주에 한 번 봐야 되는 기업들을 한 번 같이 체크를 한 번 해보신다면 우선은 이제 지금 반도체에 대한 업황적인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PCB 관련된 기업들이 상당히 움직임이 지금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PCB 관련 안에서도 우리가 이제 심텍 같은 기업은 반도체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높은 기업입니다. 뭐 프리아 서키트라든지 또는 대덕전자 이런 것들은 라인업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생각보다 상당히 큰 회사들인 거고 다만 이제 심텍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DDR5 관련해서 이슈가 나왔을 때 가장 많이 변동사항이 있는 기업입니다. 과거 2021년도 크게 올랐던 이유도 이때도 DDR5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장 많이 올랐던 기업이 심텍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다시 한 번 더 큰 변화가 나올 수 있는 거고 조금 작게 본다면 타이거 일렉 같은 기업들인데 이거는 이제 거래량이 조금 적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지금 현재 봐야 되는 구간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보면 TSE라는 기업이 이런 기업들은 이제 소모품 반도체 테스트 소켓을 또 생산을 해내는 기업인데 이런 테스트 소켓이라는 것이 결국 소모품이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정말로 이런 우리가 DDR5 관련돼서 생산이 좀 더 많이 되다 보니까 기판이라고 하는 PCB가 먼저 발주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였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 종목분들이 오늘 한 번씩 강하게 올라간 거고 그렇다는 것은 지금 현재는 이런 테스트 소켓도 다시 한 번 더 물량이 늘어나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러면 이런 소재 부품단도 현재는 한 번씩 체크를 한 번 해봐야 되는 그런 자리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보면 우리가 PCB 관련해서 가장 고기능성 기판이 이제 TLB 이런 기업인데 오늘 이제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그럼 이런 흐름들은 앞으로도 연속적인 흐름을 좀 보일 수 있다 라고 봐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최근에 또 애플 메타버스 관련해서 또 2월달 출시를 앞두고 있는 VR 기기가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은 이제 뉴플렉스 같은 기업들이 이런 자리에서 좀 더 뽑아낼 수 있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PCB 관련된 부분이 낙포까지 이후에 반등을 시장에서 붙이고 있는 상황들이니까 그래서 이런 기업들도 함께 한 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시장 자체에서 이제 꺼지지 않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는 것이 이 자동차 쪽이 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매년마다 하나의 시장에 대해서 중요한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주식들이 시장을 이끈 그게 바로 2023년도입니다. 뭔가에 대한 기대감 우리가 AI가 확장될 것이라는 기대감 금리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 이런 기대감들이 모여서 시장을 이끌어왔다면 2024년도는 2024년도는 그런 미래 주식들이 현실이 될 수 있는 시기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생성형 AI가 앞으로도 확장될 거야 하지만 그런 생성형 AI 안에서도 되는 기업이 있을 거고 안 되는 기업이 있을 겁니다. 또는 로봇이 좀 더 확장될 거야 확산될 거야 하지만 로봇 기업 안에서도 되는 기업이 있을 거고 안 되는 기업이 있을 거라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미래에 대한 부분 자체가 현실화가 되는 시간이 2024년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럼 거기 안에서 시장은 다시 한 번 더 선별적인 움직임이 보인다고 보고 그런 선별적인 움직임이 보였을 때 실적이라는 게 부각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현재 10월달에 바닥을 찢고 올라갔었던 자동차주들도 여기서는 쉽게 빠지지 않는 거다. 저희가 이제 2023년도 전반기에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동차 기업들로 보면 아진산업, 대원광업, 서현희와 화신 이런 것들로 두 개씩 올라갔어요. 더경산업은 3배 올라가요. 3천원짜리, 만원까지 갔으니까 그런 종목군들이 이번에 또다시 한 번 더 시세를 붙인다는 거 얼마 전에도 기아차 7만 8천원, 8만원인데 지금 현재 신고가 한 번 올라왔거든요. 현대글로비스, 현대위아 일주일 전에도 얘기했죠. 그런 기업들 지금 하나씩 하나씩 바뀌어가는 흐름이라고 봐요. 자동차 부품단 또는 자동차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그림을 그릴 때는 단기적인 그림을 그리려고 올라가는 흐름은 아닌가. 보면 지금 기아도 우리가 일봉으로 보면 상당히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고 윗꼬리가 길게 달리다 보니까 우리가 이거 꼭지 아닐까? 위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런 기업을 어떻게 봐야 돼요? 월보험을 봐야 돼요. 우리가 과거에 2008년도부터 시작해 2012년도까지 상승을 할 때 이슈가 나왔던 것이 미국 진출. 이때 미국에 진출했습니다. 그리고 환율이 이슈였습니다. 2008년도에 기아 현대차가 미국 엘라바마 조지아에 진출할 때 같이 진출했던 자동차 부품주들이 그때 움직였던 기업들이 화신도 똑같이 그 시간에 움직였었고 마찬가지로 서현이하가 그때는 이제 한일이 그 시기에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똑같이 움직였습니다. 이때 같이 움직였던 애들이 대원, 강업 마찬가지로 그때 똑같이 움직였죠. PHA 과거평화전공입니다. 그죠? 똑같은 시기에 같이 움직여왔어요. 그러니까 이때 같이 진출했던 기업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이 기업들에 대한 재평가가 또 나타나고 있다고 보는데 우선은 우리가 자동차주들은 지금 보면 기아도 우리가 2012년도 2013년도 꼭지를 쳤던 자리를 2021년도 코로나 터지고 난 다음에 쫙 뽑아가지고 한번 거래를 터뜨렸다가 그 다음에 지금 여기를 돌파하는 데 시간이 걸린 게 또 2년이나 시간이 걸렸습니다. 우리가 이런 대형주가 월봉을 돌파를 하는 것은 뭔가의 큰 산업적인 변화가 없으면 돌파가 안 나오는데 현재 돌파가 안 나온다는 것은 여기가 목표가 아니라는 그 윗단을 보고 있다는 것 그러면 추세 추종을 많이 움직임이 나오는 대형주를 감안했을 때 저는 시세가 꽤 들어올 수 있다. 지금 이거는 반드시 눈여겨봐야 돼요. 기아가 조금 부담된다면 현대차도 있고 현대차도 있고 현대글로비스도 있습니다. 현대글로비스도 있습니다. 뭐든지 자동차주들은 하나씩은 가져가셔야 됩니다. 자동차주는 아 나는 돈이 없다. 나는 이렇게 대형주는 돈이 없으면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자동차 부품주를 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부품주는 뭐예요? 아까 우리가 그림을 공부했던 거 그대로입니다. 도지아 엘라바마 미국의 법인 여기가 미국 주잖아요. 여기나 또는 인도 법인을 같이 가지고 있는 업체 중국에서의 무역이 줄어드는 것이 바로 미국과 인도와 유럽에서 채우고 오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장 부품 바로 전기차의 부품을 납품할 수 있는 기업 그리고 마지막 한 개는 제네시스 모델에 들어가는 것 조금 윤화해서 표현한다면 고성능 차량 또는 고사양 차량에 들어가는 부품들 이렇게 단을 가지고 종목을 선정하시면 우리나라에 보면 현대기아차에 납품하는 기업이 100개에서 150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건을 하다 보면 20개 안짝입니다. 상당히 말줄. 우리가 평소 때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께 한 번씩 언급했던 기업들 그 기업들 보시면 됩니다. 그 기업들한테 절대 벗어나지 말고 자동차 기억 반드시 하나 정도는 들고 가시죠.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반드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올라가면 못 사버려요. 그러니까 올라가기 전에 반드시 보시라는 말씀 벌써 보면 말씀드리고 10에서 20%씩 종목군들이 벌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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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여기 더 올라가면 완전히 못 사버리니까 반드시 명심하시면서 보시는 전략 그리고 이제 우리가 체크를 좀 해봐야 되는 것들이 지금 보면 자동화에 대한 얘기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포스코 그룹은 포스코 DX 포스코 그룹은 포스코 DX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삼성 그룹은 삼성 SDS입니다. 요 개념은 반드시 머리에 넣어 놓으십시오. 2024년도에도 이런 공장 자동화라든지 스마트 팩토리 이슈는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요건 체크를 해놓으셔야 되고 완전 작은 종목 조금은 잡주스러운 종목이 뭐 그런 종목을 좀 본다면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좀 이따 방송하다 생각이 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조금은 이런 종목군들 말고 우리가 제약바이오 쪽 들썩들썩 그썩거립니다. 왜냐하면 1월달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다 보니까 매년마다 1월달까지는 제약종목군들 바이오 종목군들이 그 기대감이 상당합니다. 특히 이제 1월달 JP모건 컨퍼런스를 가서 또다시 바이오들과 미팅을 하고 그것이 2월달 3월달 이렇게 진행되다가 우리가 6월달에 7월달 그 정도 선에서 기술 이전 계약들이 많이 터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런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들 해왔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그 기대감이 조금 있는 종목들의 한울바이오파마 같은 기업들도 지금 보면 계속 바뀌는 흐름이죠. 계속 밀어붙이거든요. 뚫고 가려고 밀어붙이는 흐름이니까 이거 이제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도 한번 눈여겨보셔야 되는 관점이고 우리가 그리고 이제 이런 신략이 된 얘기가 나왔을 때 기술 이전 얘기가 나왔을 때 레고캠바이오 이런 것들이 기술 이전만 전문적으로 하는 게 흐름 자체는 좀 이어갑니다. 대형주산에서는 한미약품 한미약품 한미약품이 지금 보면 GLP-1 이라고 해서 비만약치료제 관련된 유산 물질을 현재 또 용구 개발을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이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도 또 그런 항상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니까 우리가 여기 체크를 한번 해보자 그리고 지금 보면 시장이 여전히 낙폭가 대 종목 군들이 바닥에서 빌드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라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네이버를 보았습니다. 네이버를 보면서 네이버가 주가가 반등을 해왔던 거고 보면 카카오가 인적 세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카카오도 지금 주가가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카카오에 대한 변화도 나올 수 있다. 대신에 이런 낙폭가 대 기업들은 우리가 짧은 시간 안에 뭔가의 성과를 보기보다 조금 길게 늘리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꼭 감안해서 체크를 한번 해보는 전략 그리고 지금 이제 또 봐야 되는 것이 오늘 보면 이제 이번주에 바닥을 찍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IT센이라든지 이런 STO 관련된 기업들이 한 번씩 바닥을 다 찍었다고 봐야 됩니다. 보면 이제 STO가 조각투자에 대한 개념인데 1호 우리나라 1호 조각투자가 18일부터 22일까지 청략을 했고 26일부터는 납입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원래는 이 상품에 대해서 이 미술품에 대해서 12억 12억 을 발행할 것이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신청금액 72억 이니까 예상보다 상당히 많이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STO 관련해서 앞으로도 상당한 이슈 몰이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보면 지금 2023년도 거래일이 약 3일 정도 남았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뭔가에 대한 새로운 테마에 수급을 붙이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나와있던 이슈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주가가 움직임이 나온다면 언론의 기사거리로 쓰기 대단히 좋은 거죠. STO가 이번에 1호 했는데 그것이 12억 모집에 72억 모였다. 인기가 대단하다. 그것만 하더라도 주가는 바닥을 형성할 수 있는 단계. 그러면 그 관련된 기업들 보면 오늘 시장에서 바닥을 형성하는 부분들이 나타났다고 봅니다. IT쌤 미술품에 대해서 서울옥션 이나 K옥션 이런 것들이 바닥을 형성하는 단계다 보니까 다음주에 시세를 다시 붙일 수 있는 STO 개념은 우리 2024년도에도 계속적인 화두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증권이라든지 은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혁신을 바라기가 어려운 산업이 은행이 주요 수익원이 결국 여신과 수신은 예금할 때 이자 주는 거 또는 돈 들고 있다가 또는 대출할 때 그에 따른 이사차익을 먹는 개념 증권은 증권도 마찬가지예요. 증권수수료 말고는 없잖아요. 상품수수료 그러면 이런 증권이라든지 또는 은행 쪽에 대해서는 새로운 뭔가에 대한 수익원이 필요하고 그런 혁신산업에 대한 부분의 일환으로 바로 STO가 현재 부각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이런 STO에 대한 부분을 본인들의 플랫폼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이런 개념들은 2024년도에도 계속적인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단기적인 승부도 물론 줬지만 조금 더 긴 시간을 놓고 조금 가격적인 부분만 맞춰서 대응을 한번 해보신다면 좋은 성과로 나올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갤럭시아 모니틀이 이런 것들도 최근에 함께 STO 관련돼서 엮여있는 기업들이니까 이 개념도 반드시 기억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CS2024에서 이번에 HD현대 정기선 회장이 지금 부회장이죠. 정기선 지금 부회장이 이번에 또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회사에 대한 소개를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HD현대 이런 것들이 스케줄상으로 효과가 한번 바뀔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고 보면 이제 대주주가 정몽준 씨죠. 정몽준 씨 아들 정기선 씨인데 그렇다 보니까 주가에 대한 변화 가능성을 저희가 또 눈여겨볼 수 있다 라는 부분까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보면 계속 이슈가 나왔던 쪽에 대해서 한 번도 이슈가 나오는 그런 시장 분위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현재에 대한 시장의 핵심적인 트렌드를 벗어나지 마시고 여기 제가 말씀드린 그 바운더리 안에서만 좀 우리가 주식 매매를 하더라도 충분히 현재는 수익률이 높아질 수 있고 수익을 거둘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것을 반드시 명심하시면서 주도주단 안에서만 함께 보시더라도 충분히 성과를 많이 보일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정말 여러분들 덕분에 2023년도 상반기 1등 2023년도 전체 베스트 파트너 선정이 되었는데 정말 다시 한 번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지금 주시는 사랑 잊지 않고 2024년도에도 여러분들 주식 계좌 우승꽃이 만발할 수 있도록 수익의 우승꽃이 만발할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한 발 더 빠르게 만들 수 있도록 정말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음 잊지 않고 하다보면 저도 나태해질 수 있지만 그런 마음 먹지 않고 꾸준히 성실히 신속하고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정보 상대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유튜브 사랑해 주시고 입소문도 많이 내주십시오. 제가 이제 연말을 맞이해서 2023년도 한해를 빛내 베스트 파트너 선정기념으로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주식 회원방송 1개월 원래 77만원인데 할인해서 40만원을 진행하고 그리고 이제 주식원리교육이 있습니다. 원리교육 와우넷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인터넷에서 와우넷이라고 적으시면 여기 이제 사이트가 뜨고 여기 이제 보시면 이상을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여기 보시면 빨간주식 원리클래스가 있습니다. 2강의 10강은 요거를 클래스를 등록하셔야지만 요거를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하셔서 같이 하시면 됩니다. 이용구기도 많고요. 많이들 참여하셔서 같이 한번 해보실 분들은 보시면 되고 방송은 요기 요걸 클릭하시면 방송을 볼 수 있으니까 요 내용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이제 사칭 사이트가 많습니다. 카카오톡만 보더라도 저를 이제 저희가 공식적인 사이트 자체가 카카오에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카카오톡에서 그런 저를 사칭해서 사업을 하는 놈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절대 속으시면 안됩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경찰 조사도 몇 번 갔다 왔었는데 은근히 속으시는 분들이 많으시대요. 저희가 계속적으로 신고로 해서 삭제를 하는데도 계속적으로 생깁니다. 거기에 속지 마시고 저는 오로지 주식창 그리고 와우넷 이 두 군데 한국경제TV에서 운영하는 데서만 저희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 꼭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방송시간은 아침에 8시 40분 10시 10분 오후에는 2시 반에서 3시 30분 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 매수 매도 문자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하시면 또 휴일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7일 서비스를 더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휴일 내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많이들 참여하셔가지고 같이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내용 준비한 거 함께 다 보셨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입소문 많이 내주시고 아직 거래일이 또 3거래일 남았습니다. 아 제가 그 얘기 안했네. 3거래일 동안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지금 2023년도 마지막 일정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아이고 이거 도착 뻔했어요. 26일 27일 28일 그리고 1월 2일 제가 이거를 얘기 안하고 넘어갈 뻔했습니다. 아이고 빡 할 뻔 했다. 우선은 이거 일정을 마지막으로 제가 같이 한번 보고 여러분들하고 말씀드릴게요. 1월 2일 날에 아이고 1월 2일 은 우리가 이제 수능 때는 보면 1시간 늦게 시작해서 1시간 늦게 끝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1월 2일은 5등 10시 출발 마감 시간은 오후 3시 30분 1시간 늦게 시작해서 동일하게 끝납니다. 1시간 매매 시간이 줄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봐야 되는 28일 날이 폐장일 입니다. 29일 날은 십니다. 29일 날은 개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7일 날은 배당낙이 있습니다. 배당낙 권리락이 떨어집니다. 만약에 증자를 하게 되면 만약에 무상증자한다. 그러면 권리락이 떨어지고 또는 배당낙이 떨어지는 날도 27일 입니다. 그래서 보면 27일 날 종목군들이 하락출발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때 배당을 주는지 안 주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정해져 있는 배당을 공시했던 기업은 배당낙이라고 뜨지만 그게 아닌 기업은 그냥 하락출발할 때가 있습니다. 대신 대신에 3월달 4월달 정도에 그때 주주총회를 한다고 날라올 때 수익금이 얼마 들어왔다 날라오거든요. 그걸 확인하시면 되고 저는 대표님 무조건 배당을 받고 싶어요. 26일까지 사셔야 됩니다. 26일까지 매수해야 배당을 받습니다. 26일까지 매수해야 배당을 받는데 대표님 까먹어서 27일에 매수해도 배당은 없습니다. 배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배당을 그래도 나는 배당을 꼭 받고 싶다. 그러신 분들 26일까지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깜빡할 뻔했네요.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이 내용 꼭 참고하셔서 주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해서 이 그림 반드시 넣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현재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 다음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작이 반이고 끝이 반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마무리까지 과정이 깨끗해야 결과도 좋게 끝나는 거니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즐겁게 주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